자 순서인데 you have everything이야 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대 뭐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gain 획득하다 얻다지 수단까지 말해줘 by talking 말함으로써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그게 self suggestion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세면대회에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씻는 동안 거울 보면서 얘기하라는 거야 야 너 오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그렇게 시작하려면 평상시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더 미리 준비하고 밥도 여유있게 먹고 그러고 딱 거울을 봐봐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평상시 가는 것보다 5분 10분만 일찍 해도 네가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어 선생님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 특히 쉬는 날 쉬는 날 같은 경우에 그냥 시간을 늦잠 자고 보낼 게 아니라 정말 그날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바빠서 미처 못했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해도 새벽을 여는 사람의 기분을 느껴보라고 새벽에 무조건 그냥 딱 간단하게 차려입고 바깥부터 나가서 새벽에 그 전기를 딱 받고 들어와 봐 물론 졸립고 피곤하고 약간 추운 느낌이 들지만 그 해가 뜰락 말락할 때의 그 해의 기운이 너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하루가 엄청난 에너지가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딱 자기 최면을 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거야 바로 긍정적으로 너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예를 들지 왜? 예를 들면 앞이 뭐다? 주제문이다 그래서 할 얘기 다 한 거야 주제문을 이야기한 거지 이건 가장 기본이다 예를 드는 이유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캔필드는 말했어 우리가 그 책을 쓰고 있었을 때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쓰고 있어 셀이 팔다라는 뜻도 있지만 팔리다가 있다 수동의 의미로도 그래서 나는 말하고 있었죠 그것을 뭐 하기 전에? Before it happened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럼 대신에 이런 거 되겠지 이 일은 그들이 쓰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어디로 와? 너희들은 자꾸 5번을 골랐으니까 이쪽으로 그 남자 얘기를 계속 갔는데 여기 올소라는 건 또한 상상했습니다 첨가를 하는 기능은 맞는데 여기에 데트가 이 지시대명사 데트가 그것이 바로 뭐다? 확언입니다 업범 이게 확언하다라는 동사야 확언하다 컨펌이라고 있잖아 제가 호텔 잡아놓은 거 제대로 예약됐는지 컨펌하고 싶어요 펌이라는 게 회사 아니면 단단한 구둔 그런데 컨펌은 함께야 Together 내가 예약한 나도 확인하면서 저쪽에서 업체에서도 확인해주고 그게 컨펌이라는 거야 상호간의 확인 그래서 이게 확인하다고 컨펌에이션도 많이 나오잖아 컨펌 컨펌에이션 이거는 확인 확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확언이다 그게 확언이 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우리가 책을 쓰고 있을 때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쓰고 있어라고 말한 거 그걸 받는 거지 그건 확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He did more than tha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는 확언 그 이상의 것을 했다 그래서 여기 또 첨가 계속 들어가네 그는 뚱한 복사본을 가져다가 무엇의 복사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리스트가 있는 가장 잘 팔리는 책 목록에 복사본을 가져다가 그리고 또 뭐였대? 물리적으로 인설티드 끼어넣대 삽입했대 뭐를? 그 책의 이름을 그지? 이런 아이덴티컷 타이프 베이스니까 똑같은 서체로 자신이 쓰고 있는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그는 뭐했다? He framed니까 액자에 넣었다 그 희망에 찬 목록을 그리고 그것을 걸어두었다 벽에 그지? 이거를 한 거야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마저 쭉 나왔지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에 그는 또한 상상했다 그 자신이 뭐하는 것을? 인터뷰 받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한 터크쇼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그지? 두 가지 이상을 도우즈로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봐도 뭐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이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중요한 게 너 절대로 서브하면서 코트 못 넘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코트 못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반드시 코트 넘겨라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넘기는 모습을 떠올려서 넘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꼭 부정이 섞인 말을 하면 그 부정의 말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 쾅쾅 닫지마 그러면 애는 계속 쾅쾅 닫는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문을 조용히 닫아줘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조용히 닫아줘 그림이 애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해 지문에도 종종 나오는 건데 자 그리고 캠플드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캡 ING지 계속해서 화건을 했고 시각화를 했다 뭐를? 그의 성공을 뭐 하기 전까지? 요건 그래서 직독직해 할 때는 그러고 나서 하면 돼 왜? 뒤에 거 하기 전에 이거 했다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되니? 직독직해 할 땐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내용을 봐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뭐를 그의 방법이 뭐 할 거라고? 효과적일 거라고 그치? 이거랑 이거랑 이제 뒤집히면 되는 거야 뭐라? 여기 버트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뷰피플을 다 쓰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뷰만 써놓은 거지 거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투 팔로우 투루이 야 스포츠 용어 팔로우 투루 뭐야? 쭉 팔로우라는 건 쭉 따르는 거잖아 그 과정을 쭉 따라서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행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행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맞지? 그럼 여기에 이트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여기 히즈 메타드겠지 그의 방법은 결국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학원 이런 거잖아 결과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를 않는데 거의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믿지만 사람들은 거의 노력은 하지 않아 알거든 브라이언 스테이 씨가 말한 대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딱 적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밑에다 적어놓고 그거 하나씩 주면 이룬 거예요 알려주면 아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알아 맞아 저건 돼 돼 이루지만 실제로 이행하려고 자기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게 글로벌 리더들이야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지 똑같은 두뇌라서 똑같이 이해하고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실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보지 않고 생각으로 되겠다 그런 사람만 많다는 얘기지 자 이제 결론 내리는 부분으로 가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 오디오 프로그램 음성 프로그램들도 있어 뭐에 대한 How to develop a more positive psychological self 조금 더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자아 그치? 좀 더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자아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고 음성도 많아 그런데 The tools 그 도구들은 Are there 거기에 있어 근데 뭐 할 때? 네가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도구들은 있으니까 그 도구들을 챙기는 거는 널려 있으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직접 뭔가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아주 훌륭한 글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처음에 언급한 그치? 미리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화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한다 얼마든지 있으니 한번 이행을 해봐라 하고 메시지를 주는 3번이 정답이 됐던 거란다 BCA의 순으로 그 다음 날 Been 그 다음 날 예전하게 안고 resulta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